Q. 다음 타임 아각형 Q. 다음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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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건너야 돼 Q. 다음 타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동입니다 저희는 오늘 인천에 통치하러 왔습니다 통치 통치 파기지 통치 통통치 파기지 저희는 지금 월미도로 이동 중입니다 월미도로 이동하는 가운데 가운데? 월미도로 이동하는 오른쪽 저는 왼쪽 가운데 저희는 지금 월미도로 이동하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야 인천 중구가 어디야? 중구가 어디야? 중구가 시키드나 자 이따라 월미도로 이동 월미도로 도차별 연장 야 너 바이팅을 안타? 타긴 타는데 그래? 그럼 타자 레스anto 와우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바이킬탄으로 출발하도록 엔컴 네 엔컴 아 아 рост 배 타러 가자 배 타러 가자 배 타러 가자 명종도로 그럼 지금 월미도에서 배를 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앗! 너 머리가 어지러운 이유가 뭔지 알아? 머리가 어지러워서 고생해 HARW when she's on the 너네 머리가 어지러워? 너네 머리가 어지러워져인 줄 알아? 네. 머리가 어지러워서 그래. 네. 당신 누구야? 전 아니야. 대한민국 만세 외치고 가시라고요 대한민국 만세 외치고 가시라고요 난 지민국 만세 외치고 가시라고요 대한민국 만세 외치고 가시라고요 나가는 그런 마음이 더욱 신나가고 제 많은 사람들이 잊지 않아서 기저髄을 받는 게 어때요? 오늘 저녁에 먹을꺼야? 소세지? 이게 지금 우리 저녁에 먹을꺼잖아 그래 이건 안되구 어떤 남들이 있어야 되냐 이건 남들이 있어야 되냐 이건 남들이 있어야 된다 이말이야 이거다 이거 남치 없대요? please 누군가 뭐지? 왜 저? 영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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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는 텐션에 와서 저녁을 먹고 우리 자리에 정둥이 우리 자리에 정둥이 줄까 줄까 도 정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